저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아주 아주 기대하고 있는 다음 코너예요 다같이 얘기해볼까요? 기대돼 도전! 아라벨! 도전 아라벨! 도전 아라벨이라는 코너인데 아니, 아까부터 간식을 준비해 드렸어요 아, 이런 거 방법에 배구리 라면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러분, 저는 저기 사실 음료수랑 저는 저 치킨 치킨 빼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과자랑 샌드위치 엄청 많은데 저희가 문제를 맞추면 7명 전원이 문제를 맞추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와, 긴장됩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먹고 싶은 게 치킨이잖아 아, 맞습니다 그럼 치킨을 먼저 봅시다 그 다음에 라면 그 다음에 라면 아, 그릇에 콜만 부러져 있어요 그릇에 콜만 부러져 있어요 아, 그릇에 콜만 부러져 있어요 아, 그릇에 콜만 부러져 있어요 그러면, 기원적인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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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플비의 데뷔 앨범은 위야에서 5번 트랙 노래 제공된 어? 이게 맞나? 어, 이게 맞나? 그니까 어, 잠깐만 이게 맞나?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되게 특별한 곡이에요 특별해요 특별해? 무슨 답을 쓰려고 특별하면 저 곡 다 썼어요 아직이야, 네가 다 아셔야죠 알면서 그래 해볼게요 네 5, 6, 7, 8 빠딴딴 빠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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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디 치킨이에요 치킨 너무 오랜만이야 성공이에요 나 지우개 잃어버렸대 두 번째 문제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전에 간식을 뭐로 할까요? 맞다 맞다 스킨은 아이스크림이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딱 한 개씩 먹고 다음 문제 볼게요 오 맛있겠다 다리가 최고지 어떡해 맛있다 이거 뭐야? 근데 이거 봉인 것 같은데요? 얘들아 많이 배고팠니? 저희 먹으면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늘 데뷔는 1차 어? 잠깐만요 오늘 데뷔는 1차 1차요? 1차? 저 칠판이 어디 갔을까요? 헬걸이의 야기가 나와있죠? 네? 나 살 빌렸어 다 적었어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맞나? 맞나요? 저 진짜 좋아해요 먼데이는 그냥 아이스크림이 거의 아데이 주식이에요 맞아요 아이스크림이요? 네 그러면 이건 일단 저희가 가져오게 됐으니까 고류 고류하고 네 자, 안식을 모이고 할 거예요 라면? 아니요 라면? 라면 걸겠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지정 멤버를 나열하시오 네? 아 너무 쉽다 뭐라고? 뭐라고? 월화수목금토일 지정 멤버를 나열하시오 아 이거는 저희가 전문이죠 저 헷갈려요 약간 재미를 위해서 틀릴게요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어 재밌어요 자, 수진 언니 빨리 하실게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수진 언니 5, 4, 3, 2, 1 셀 거예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공개하는 걸로 합시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빠밤 에이 이거 틀렸으면 이거 틀렸으면 이거 틀렸으면 소은이가 나 재촉해서 틀린 거다 약간 뭐라고 할까요? 지한, 지윤, 소은, 조아, 조아 어? 어? 누가? 왜? 이거는 저희가 전문이죠 재미를 위해서 틀릴게요라는 말은 시진 언니 5, 4, 3, 2 네 이거 틀렸으면 야! 조아를 두 개 썼어? 내가 조아를 두 개 썼어 언니 저 좋아하는 거 틀리면 안 돼요 소은아 따라 나와 소은이 이따 숙소에서 정답은 뭐였죠 여러분? 월요일 먼데이 화요일 지한 수요일 지은 목요일 소은 금요일 조아 토요일 제이 1, 2, 2, 1 수진 언니 지금 네 번째 문제인가요? 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마카롱 걸고 왔습니다 소수점은 괜찮지 않아요 소수점까지 스쳐야 됩니다 네? 저 모르는데 나 알아요 지우개 그 힌트 하나 줘도 되나요? 아 그냥 저희의 평균키를 묻는 질문에 저희가 지금 답을 적으려고 하고 있어요 댓글이 왜 안 올라갈까요? 댓글을 한 번 읽어볼까요? 기다려봐 우리만 믿어 그럼 또 빼 우리만 믿어 기다릴게요 정확한 거 알려주셔야 돼요 나 본 거 같아 전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모든 분의 답이 다 달라 지금 답이 다 달라요 그냥 다음 거 문제로 하시고 그냥 써볼까요? 네 여러분 정답은 기사 기준이라는 거 쉬울게 자 정답 다 적었죠? 아니요 안 적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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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요? 아니예요? 오잉 어? 마카롱 실패 마카롱 실패 안 돼 왜? 정답이 뭐였나요? 몇이었어요? 7점 7점 오이키야 나 맞췄다 괜히 바꿨다 다시 바꿨다 다시 바꿨는데 마카롱 재도전하는 거 어때요? 좋아요 마카롱 한 번 가르세요 마카롱 재도전 가능한가요? 마카롱 재도전 오 여러분 진짜 착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오 진짜 착하다 한 번 더 고정하는 걸로 마카롱에 그쵸 마카롱 중요하죠 마카롱 맞아요 먼데이 씨가 고르면은 바로 무대를 풀어볼까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이게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마카롱을 갈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쓰세요 이 둘이 제목을 맞추시오 오 네 네래 네래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이거 되게 웃기다 어 이거 뭐지? 저는 답을 잘 저는 잘 제목을 제목만? 제목을 잘 적었어요 얘들아 제목만 써 이거 틀리면 살짝 안 되는데 얘들아 알지? 당연하죠 됐다 자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마카롱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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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이거 좀 맛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숯인가? 이거 인절미인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인절미 잘 먹겠습니다 간식 뭐 할까요? 마지막은 과자 과자 과자? 알겠어요 빅테리의 최종 목표는? 역시 여러분 알죠? 달고 있는 세 글자 1 얘는 keto 우리가 지금 준비 했나? 직접 왔어 이쪽은 진짜 맛있어 일단 퀴즈에 집중해 주세요 1 2 3 하나 두 셋 타콘 과자까지 근데 이거 약간 우리 일부러 맛있는 거 주실려고 그러니까요 저희 일부러 일부러 주시는 것 같은데 막 들리기도 하고